신내름을 받는 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. 그러다 보니 신은 세 가지를 잡아들어야 되는데 천신 제자가 있고요. 또 산신 제자가 있고 조상 제자가 있어요. 등급이 다 틀립니다. 그러나 나는 조상신인데 천신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거의 되지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얼마 1년도 못 가서 신을 줬거나 또 우한이 들어오고 또 선생님들하고 또 배신감을 덮고 모든 법당을 치운다든가 이런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의 걸맞게 아닌 신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아예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막 신을 받아주고 이득 목적으로 이득 목적으로 신 길로 막 만들어놓으니까 굉장히 많아서 고통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굳이 신내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신내름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. 많죠. 신내름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? 네.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으로 돌려도 충분히 잘 갈 수가 있고요. 몸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요. 병으로 치는 사람이 있고 재물로 탕진해서 거짓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또 망가져가지고 제정신이 안 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죠. 그래서 그런 극한 신 제자 아니면 얼마나 사업으로 돌리는 게 좋죠. 그러면은 신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신에게를 가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아무리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도 신을 제대로 선택을 잘 못하면 그것도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. 할아버지, 할머니들이 신을 내릴 때 할아버지, 할머니들이나 동자, 선녀, 대감, 장군, 신장님들 하의를 받아서 다 제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은 걸 상태에서 중단시켜가지고 신고슬 내릴 것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망가지는 제자들이 많아요.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신의 길에 이미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신의 길을 가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 분단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기 좀 부탁드릴게요. 신의 길을 가는 길은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 인내력이 많이 추궁이 되는 길입니다. 이 길이 내 자신도 모르는데 남을 떨어뜨려 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그거는 다 신명해서 도수를 부리고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능력도 없는데 무조건 가서 너희 신이다. 신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. 거의 90%냐 100%냐 할 때 신 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20%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신이래가지고 사기나 치고 능력이 안 되니까 머리를 돌려서 사기치고 그런 매스컴을 가끔 받습니다.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예 내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좀 답답하고요. 그런 사람들이 헤매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닌 거는 정확하게 내가 감이 아니고 난 자신이 없다. 이 길 안 가고 안 가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으면 절대로 가지 마시고 진짜 특별한 사람 외에는 신의 제자는 아무나 막 내리는 게 아니에요. 돈에 물질에 욕심을 부리면서 이 길을 간다면 아예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선생님이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어떤 문장이 되고 싶은지 앞으로의 목표 앞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가겠다. 저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맹세도 했지만 어차피 이 길에 와서 할아버지의 축복도 많이 받고요. 어렵지 않게 이렇게 왔는데 죽을 때까지 내가 명이 다 될 때까지 능력이 말할 수 없는 능력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내가 잘 돼야 또 자손들이 편하게 가는 거니까 여기서 접지 않고 끝까지 이 길로 가서 불쌍한 중생들 또 힘든 중생들 갈등이 많은 중생들 한번 보살펴주고 힘든 고비를 해결해보려고 생각합니다. 감사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